반응 속도 반응 속도가 자동으로 바뀐다 그게 되게 필요해요 한번만 더 설명을 노바토론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모바바라는 브랜드의 원래 브랜드 핀란드와 북유럽에서는 노바토론을 불리고 이게 북유럽을 벗어나면 모바라는 브랜드입니다 핀란드가 도면 기반의 스마트 시공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노바토론은 마켓셔가 절반이 넘어요 모바는 기본적으로 모션 컨트롤이라고 제어하는 걸 주로 하고 안테나나 포지셔닝 시스템은 큰 회사들 것을 가져와서 쓰기는 해요 핵심 개념이 있는 것들이 다 가지고 있지 가장 장점은 인프라키시든 도면을 올려놓는 클라우드 플랫폼 웹 플랫폼이랑 다른 회사들은 도면을 한 번씩 파일을 올려놨다가 라이카, 트림블, 탑콘이든 올려놨다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 변화하는 과정 없이 한방에 다 올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본인들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럽의 3대 브랜드에요 라이카, 오바, 트림블 1등, 2등, 3등 여기가 2등 한국에서 유럽 시장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유럽 시장이 원체 크니까 유럽 시장에서 1, 2등이면 거의 전세계 1, 2등이 확률이 없습니다 거기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북유럽은 통틀어서 95%가 다 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 지금 디벨론이라고 하는 회사의 유럽에서 판매 중에서도 노바트론과 라이카가 비슷해요 반반 정도요 그리고 여기가 2D 이 시스템 여기가 꽤 판매드 굉장히 작은 시스템 그리고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은 거의 쉽게 보기 진행된 네 그리고 인테리어의 라이트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오면 라이트 바위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위치에 오면 완벽합니다. 2D, 이렇게 새롭게 출시한 2D고 바오마 때 10월에 출시한 거고 이게 2D고 되게 심플한 디자인이고 보신 것처럼 방향 속도 되게 빠르고 여기가 이 코리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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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따가 봅시다. 오, 그레이딘! 땡큐! 그리고 1라고 더 추가용. 크레이딘에 있음을 띠아 또는 페너던 상자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이따가 봅시다. 자, 올해가 봅시다. 그럼 이제는 포함시다. 아는 course, 시작. 이제는 탭에 위치하고 이제는 보다用을 가능하지 않으니까. 지금, 상자, 다음역 21%,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핵 decade에서 를 future하고 Again. 이렇게aus을 겨눌고 그러면 이제 영점을 저기다 찍고 내가 어떤 여기 위치를 찍고 거기에 지금 구배율이 41.3%다 그리고 그 세팅값에 계속 녹색 부리면 그대로 굵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스와이프에 도착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오퍼레터가 이 정보가 이 정보를 볼 수 있을거에요 아... 다음 정보를 볼 수 있을거에요 그리고 다른 정보를 필요하지 않도록 이 정보를 할 수 있을거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정보를 변할 수 있을거에요 그래서 위치를 하고, 길을 하고, 또 다른 정보를 할 수 있을거에요 그리고 이 정보를 정보할 수 있을거에요 네, 쉽게... 이게 2D 용이잖아요? 2D 전용. 새로운 2D 전용. 그리고 시스템의 기능은 센서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빠른 것 같네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센서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센서가 전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센서 반응 속도가 빨라서 방금 탁탁 움직이는 것도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G2 센서라고 반응 속도가 그리고 보시면 당첨이 센서가 다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같은 센서라서 붐센서, 바켓센서, 스틱선이 다 따로 있잖아요. 같은 센서를 할 때 캘리브레이션을 하면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레이저를 받아서 쓰는 그런 거는 되나요? 레이저를 받으세요. 레이저를 받으세요. 레이저를 받으세요. 레이저를 받으세요. 아 그거 별도로 또 이제. 저 별도 옵션이 필요한 거네요. 그리고 정말 좋아요. 아주 좋은 크기 때문에. 네. 네. says. Here's the 3D then. basically it's not like you can utilize the easy display as an optional help the helping light bar display. 이거도 인디가 있어서 안되었다고? 이거도 인디가터 같던데? 그니까 3D의 확인은 또 한 번을 자러야 합니다 이거도 인디가터 같던데? 그가 인디가터가 있어? 네, 그가 인디가터가 있어 이거도 아니다 이거도 이제 렛츠다 그니까? 그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전선 침이 안될 때 캘리브레이션이 되니까 버켓만 그 높이에 갖다 내면 이것까지 인식을 해서 그렇죠 이제 2D 그리고 3D 이렇게을 시작하는 2D solution 그리고 여기던 것으로 바뀌는다 이제 모든 것들이 참고하기도 하다 그럼 이제 랩 FourthWell 3D 모델 여기 expressive몹 Breeze 그리고 이 단지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if we don't like to see this information at all we can come and we can turn the profile view off everything it's fully customizable then everything on this side is menu for the project yeah so we can for example come we can add a new job we can call it test 2d or 3d and we can make some model ourselves or we can import the model so and we can say on this line how many slopes so let's say we say we have two slopes we can duplicate the slope so everything I do on this side copies and now you build what you like so this in the first section let's say we come foot the next section let's say we say six foot and then we can lock this and we can say we can say here minus five this automatically copies and now we create the model so we can say also a really nice function which is quite common is we can have the the automatic section of the buckets so we can say auto center and now if I tilt the bucket so let's look on this side when I tilt the buckets it automatically snaps the lowest point of the bucket so that we don't damage the cuts automatically for the lowest point but now if you move the bottom if you need to hold the bucket so we move the ceiling if we don't move the bottom so if you're moving on if you can move it. so if you're moving the bottom we can keep moving from the bottom behind the back so if you move the bottom the top we go there is no way to fit. So if you move the bottom it's just as simple as possible with the bottom on the bottom of the bottom 아 맞아 맞아 For some applications, you might want to leave it on one side And now you can say center, left, and now it's fixed, yeah? Always left 아, 고정도 할 수 있고, 자동으로, 오토로 할 수도 있군요 어, 그거 되게 장점이네요 혹시 그거 하나 우리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 또 제1을 형상을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찍으면은 이게 직선, 직선, 직선이잖아요 근데 정말 여기서 라운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포인트, 포인트 해서 이렇게 라운드를 만들 수 있는 건지 그거 따로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좀 힘들겠죠 그래서, he has one question about that We did some very funny POC test before, demonstration before So, we tried to, you know, create some, this shape of the profile, trenching, J-type, J-type Yeah, there was some round, curve Yeah So, can we create, with this, you know, round, curve, with some, several points? Yeah, so we, we have to, multiple points, and then it's joining the dots, it's not making the curve by itself You have to,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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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points, and then it's not making the curve by itself It's not making the curve by itself But, of course, if you have, like, design software, you can create that in your office and just send that throughout the cloud So, X-side Pro and Land Nova is basically the same hardware, but different software Same hardware, only software is different Other software Yes, exactly X-side Pro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Land Nova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똑같은 장비인데, 이 두 소프트웨어가 달라요 Land Nova가 좀 더 비싸요 걔는, 도로랑인데보 조명이 되게 복잡하고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걸 되게 섬세하게 관리할 수도 있고, 그걸 심지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문 건설사들이 쓰는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면을 관리하고, 그 복잡한 일을 할 때는 되게 도움이 되는데 사실, 이제, 그 개인차자분들은 뭐 큰 증정만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쉽게 쓰기에는 요즘도 쉽고, 이게 So, what is the price difference between the X-side Pro and the... It's about 10% difference in price Yes 500, 400, 500 정도 샀어요 Can we upgrade from X-side Pro to Land Nova later? Yes, you need to swap The license is everything, you just need to redo full installation So, only pay incremental stuff? Correct OK So, upgrade 가능, 소프트웨어만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X-side Pro로 이래서 4,500에 샀는데, Land Nova가 5000이다 네 그러면, 요걸 갖다가, 500분이 더 중요한 라이센스를 바꿔줄 거예요 둘 다 동시에 쓸 수는 없고 Do you have a basic home screen of this? Yes The main menu The main menu The main menu? Yeah You mean, this what? It'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Land Nova, but all the functionalities are the same So, if we request this help, who is going to get a call? Well, in this case, it's us, Nova Australia We will get a flag, we will get a prompt that says somebody is requesting help And then we can log in, and we can see everything that the operator can see And control it for them So, there's two ways to request help, you can press request help Or, operator can press help, here And then, it's now requesting help When this turns green, it means that we've logged in We can't log in unless you request help Okay Which is very important It's a great way to do Of course Yes The small menu It allows us to Allies If we can turn this to the countries We can work on the new programs And then we can work on the We can't turn this down Let's go I was in the small menu And we can run this Again But the three programs All these programs It's been available Yes Yes We can be found We are out 요거하는 것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Can I get? Yes So This main menu 여기도 있는데 근데 이게 아까 보이던 것처럼 이 두 개가 바로 쇼트카드 바로 빨리빨리 지원받게끔 단축키네요 또 이렇게 단면하고 또 볼 수 있는 거 So this is the profile view So we close this one And here we can slide in and out This one we can view like this This one we can change the view So we can do the front view We can do the side view So we just slide 아 슬라이드 아 아 터치감은 좋네요 소프트웨어로 같이 아니 찍어달라고 같이 찍어줄지 아 토치감 좋은데요 음 음...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